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죽을 일은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구나. 올해 66세였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현직은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든 생각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유한기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유한기씨는 과거의 한신공룡 출신으로 자신이 모시던 상사였던 황무성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되도록 추천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유한기 현재 구속중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형인 유동규씨와 함께 이재명 전 성남시장 하에서 크게 위세를 떨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에게 특혜가 제공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사장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서 사퇴를 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서 유한기씨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는 짐작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규씨 전 성남도시기획본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유동규씨가 최종인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정 정치인에게 아주 빠진 사람들은 다르겠습니다만 항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사퇴 종룡사건은 아마도 지위라인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유한기씨의 윗선이 유동규씨고 유동규씨의 윗선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었을 것이고 정진상씨 윗선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한기, 유동규,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이것이 보고라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은 유한기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위선수사도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한강유역 환경청 로비 명봉 등으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특히 황무성 전 사장 사태를 종용한 혐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유한기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 등 윗선지씨의 단서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지난 10월에 공개된 황무성 전 사장 사태 관련 녹취 파일에는 정진상 전 실장의 이름이 8번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7번 언급됐다. 이에 검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 구속 이후에 사태 압박을 지시한 배후를 추궁할 방침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유한기씨의 죽음에 대해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자 과거의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한기씨는 지난 2015년 2월 정지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그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그냥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유한기씨를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선택을 했나라면서 유한기씨는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유한기씨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경주 표함제를 방문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온전한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들을 내놓습니다. 수사를 통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가요? 마치 강 건너 불같이 말하고 몸통 운운하는 것은 마치 지휘 감독 라인의 정점이 있었던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한 그런 주장입니다. 유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력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큰 혐의점을 놔두고 자꾸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유한기 씨 죽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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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